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브TV입니다. 아직 장비 쪽이 부족하긴 하지만, 무지개 깃털을 틈틈이 소비한 결과, 다시 마스터리그로 올라왔네요. 아직 시즌 종료까지는 2일 정도 남았으니, 좀 더 빡시게 해서 유지할 생각입니다. 아, 굳이 신설명이 됐거든요. 2, 2, 3, 3, 4, 4, 3, 4, 1, 2, 2, 1, 2, 3, 4, 1, 2, 1, 2, 1, 2, 2, 3, 1, 2, 3, 2, 1, 2, 1, 2, 1, 2, 2, 1, 3, 2, 1, 2, 1... 그래서 점견도 시 Eduard stop이 됩니다. 그리고, 어이터가 좀 더 높은rac이z Nin Inspired? 저기, 정리를 한 것입니다. ltdczz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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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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